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특수교육 중장기 계획과 실행 방향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는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향후 5년 동안 학생중심 전달체계 내실화와 모두를 위한 통학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학부모와 장애 학생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특수학교의 추가 설립과 특수교사 수급 문제 해결 등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실행의 정도는 미비했죠.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하에서 발표된 근본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얼마나 약속대로 실천되고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공감받을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적장애인 가정에 고의로 접근한 후 결혼을 빌미로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 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범인 A씨가 피해자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지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 경찰 또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한해 장애인 예술을 총정리하는 이미지 26호가 발간됐습니다. 한국 장애인 예술협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이미지는 장애 예술인들의 활동 현황과 정부나 유관단체의 정책 등 다채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미지 26호에서는 청와대 첫 장애 미술인 특별전에 대한 소식과 함께 드림 위드 앙상블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회 공연 화보가 실렸습니다. 한편 방귀발행위는 내년부터 이미지가 새로운 장애 예술인 플랫폼인 온 이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구독할 수 있게 돼 많은 이들이 장애 예술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